곰같아 곰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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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곰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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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퍽친으로 오더를 해볼까봐요 이제 한번 가볼까요? 또 여기 저는 스타벅스 오늘 되게 맛있는데 인기가 많아요 그럼 한번 가볼께요 열심히 해봤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train district Hi, can I have a tall size grunty fruff Stroffino? Tall size.. Grunty relax That you know And do you guys have a Papuccino for dog Iya, can I have a big size At that point fix 내 동의식이 작아졌어 저거 저거! 저거 저거! 이게 받은 퍼푸치노에요 양을 제가 좀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를 좀 많이 받았어요. 엄청 많죠. 자체가 똥같아. 여기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처에 있는 공원의 아침. 지금 분은 자기 음식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뽀뽀. 뭔가 먹어볼까? 오무징. 오무징. 귀여워 귀여운 모습이 이래 여기는 잎이 안 닿나봐 얼굴 찌고 댄나 오브야 알았어 엄마 이거 찢어줄게 안 찢어지니까 아이 웨잇 웨잇 오브 웨잇 꺼야 괜찮을 것 같아 먹을 때 기다리라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뽀뽀야 귀여워 기다릴게요 퍼프치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이빨 봐봐요 이빨 이빨 깨끗하다 뽀뽀 맛있었어요 뽀뽀 맛있었어요 뽀뽀 파프치노 맛있게 먹은 강아지들 스피크 뽀뽀 스피크 아이고 이빨 뽀뽀 스피크 뽀뽀 스피크 뽀뽀 스피크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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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